안녕하세요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입니다. 이란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해서 이란 군부 실세를 사살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달 초였죠. 12일 만에 보복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을 한 겁니다. 모두가 원치 않은 시나리오죠. 그동안 이란의 대리인들 헤즈볼라 같은 이런 무장집단이 대신 나서서 그림자 전쟁이라고 했었는데 그 그림자 전쟁의 판이 바뀐 거죠. 중동의 운명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란은 새로운 방정식의 시작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런 전면전의 초기 양상은 하루 정도 지난 거죠. 그동안 전쟁과는 좀 다른 이례적인 형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쟁과는 좀 다르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란은 수백 대의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했죠. 이스라엘은 그중에 99% 이상을 격추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격자인 이란은 민간이 희생 없이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잘 쌌다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피해 없이 잘 막았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공격과 방어는 스스로 그 가치와 의미를 추켜세우고요. 서로는 자극하지 않도록 상당히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전쟁과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이런 전쟁은 처음이다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독특한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독특하게 흘러가고 있는 초기 양상은 독특하게 흘러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전쟁을 중심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과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한번 전쟁을 보면요. 이란은 지난 1일에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이 폭격당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죠. 그 배후로 그 군부실세를 사살한 그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하지만 이란은 이스라엘에 반드시 보복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일, 미국 시간으로 11일부터 미국에서 이란의 공격 시점에 대한 여러 예고편이 본격 등장했습니다. 월시저널을 비롯한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11일에 한 얘기죠. 48시간 내에 자꾸 영태에 대한 이란의 직접 공격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12일에 조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악관 기자 중에 한 명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언제 일어날 것 같냐라고 질문해 내 예상은 조만간, sooner than later라고 얘기했습니다. 조만간의 사전적인 의미는 하루 이틀 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날 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 보좌관도 이란의 어떤 위협은 상상 속의 것이 아니라 상당히 실행 가능하고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황을 매우 긴박하고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바로 다음날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했습니다. 월시저널을 비롯한 외신이 예고했던 48시간 내에 이란, 즉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예고를 하고 13일, 미국 시간으로 13일에 이스라엘 본토를 타격했죠. 정확하게 예고가 맞은 거죠. 미국은 하마스 이스라엘 기습을 할 때는 어땠나요? 그걸 예상도 하지 못했었잖아요. 너무 방심해서 그래서 미국의 정보망, 이스라엘 정보망도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우월한 정보력을 과실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다 알고 있으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날린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확전을 자제시키려는 압박인 겁니다. 미국의 중동 내 위상이 급격히 약화됐잖아요. 피보트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 쪽으로 많이 관심을, 인태, 인도 탬평양 쪽으로 많이 돌리면서 중동에서 미국의 이상이 상당히 악해졌고 그걸 중국이 치고 들어왔는데 이런 급속히 약해진 어떤 그립, 장악력을 정보력으로 만회를 하려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니들 하는 거 다 보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침공을 할 거야라는 걸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예고를 했었잖아요. 이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당시에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것처럼 이란을 압박하려고 하는 그 패턴과 같다라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란이 공격된 시작된 뒤, 미국 시간에도 어제죠. 이스라엘 방어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지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것은 자시하지 않겠다. 하지 말라라고 확전 자제를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정보력, 그걸 통해서 중동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 확전 자제를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이 전쟁을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격한 것은 모두가 좀 정도가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치 못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시외법권 지역인 대사관 건물을 습격한다. 이거는 민주주의 진영이 사회에서 국가에서는 좀 예상하기 힘든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급박하거나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었다라는 거죠. 당시에 이달 초였죠. 이스라엘 공습으로 7명의 이란인이 사망했습니다. 이란 군부 실세들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중에 누가 있었느냐. 이란 혁명수비대의 레자자에디 사령관이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란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실은 아닙니다. 외신에서 이런 기사 소식들이 나왔던 거죠. CNN은 뭐라고 했느냐. 자에디 사령관은 해외 작전을 총괄하는 사령관으로 지난해 10월 7일 가자지국. 하마스의 이스라엘 습격, 기습을 촉발한, 그걸 물밑에서 지원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국, 하마스의 기습에 대한 이스라엘 내부의 분노와 비판을 해소해야 됩니다. 하마스의 기습도 예상하지 못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인질들이 다 석방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스라엘 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응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마스 공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들을 좌시하지 않고 계속 타격을 가고 있습니다. 이란 군부 실세를 저렇게 무리수를 더면서까지 사살한 어떤 배경인 거죠. 또 오랜 가자지국 전쟁으로 무수히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엄청난 비판에 직면해 있잖아요. 이런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한 어떤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미국과 유럽, 유대인 중심의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때 필요한 게 누굽니까? 바로 이란이었다라는 거죠. 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비인도적 전쟁, 비인도적 측면에 대한 비판을, 그 국면을 바꿔줄 수 있는 주체가 바로 이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란이 이 전쟁판에 들어오면 민간인의 희생에 대한 비판을 희석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서방국가를 중심으로 세계적 비판의 화살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자지군의 비인간적인 어떤 전쟁의 참상이 아니라 이란 쪽으로 약간 돌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어의 얘기가 아니고요. 워싱턴의 애틀랜티크 카운슬이라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거기에 플라비아 크라우스 잭슨이라는 에디터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큰 소리를 짓지만 물지는 않을 것으로 가정을 하고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이라는 어떤 게임 체인저가 필요했다라는 거고요. 이란의 측면에서 이번 전쟁을 보자면 어떨까요? 이란의 움직임도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이란의 어떤 드론과 미사일 공습이 있기도 전에 트위터, 옛 트위터 X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보복은 정당하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죠. 이란 입장에서는 당연한 얘기죠. 이 문제는 결론이 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틀랜티 카운슬은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이 성명은 드론과 미사일의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발표됐다. 본질적으로 이란은 이번 어떤 보복 공격이 시작도 하기 전에 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스라엘과 국제사회를 압박하기 위해서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조 해업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또 교란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만 호르무조 해업 이런 걸 차단하는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 그냥 미사일과 드론만 쌓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 이스라엘과 연계된 컨테이너선 정도만 제한적으로 납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런 움직임을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이란은 어떤 사전 경고 정도로 자제하라는 신호를 이스라엘에 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은 또 뭐라고 했냐. 현 시점에서 이란은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할 의도가 없다라고 분명히 강조를 했고요. 이 문제는 이미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란은 이렇게 하려는 거죠. 공격의 상징성은 극대화 최대한 살리되 그 피해는 특히 민간인 피해계죠. 그 피해는 최소화해서 전쟁이 확전되는 걸 막는 형태로 이스라엘 보복 공격을 설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래도 정면충돌, 전면전이 그래도 이례성으로 끝이 날까요? 양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와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란과 이스라엘의 여론이 중요한데요. 지금까지는 이란의 여론은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응했다. 가만히 있지 않고 대응하고 공격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마스의 기습대와는 달리 이란 공격을 잘 막았다. 99%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막았다라는 거죠. 방공망을 통해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죠. 그런 변수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일시후전, 영규후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마스는 이란의 참전에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계속 합의를 원한다. 이런 쪽의 오퍼로 휴전안을 내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란과의 긴장을 이용하고 분쟁의 지역적 확대. 이게 곧 하마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의 어떤 입지를 더 넓혀가는 거니까 분쟁의 지역적 확대를 계속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마스가 어떤 이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전쟁을 또 바꿀 수 있는 어떤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 역시 가자지군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더욱더 큰 강경 노선을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란 지원에 등에 업은 헤즈볼라 같은 친이란 무장정파와 계속해서 확전을 거듭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이란 역시 이번에는 이렇게 끝나는데 시오니스트, 시오니스트 정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공격하면 반드시 맞대응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는 이란이 현재의 갈등을 더욱더 고조시키지는 않기 위해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미세조정 형태로 보복을 하려고 하지만 자칫 누군가의 잘못된 계산에 따라서 충돌이 더욱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직접 충돌이 또 촉발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변수가 뭐냐. 지아드 다우드,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란의 행동이 이스라엘의 대응을 촉발한다고 하면 전쟁은 더욱더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어떤 대응을 억제시킬 수 있느냐가 향후 흐름을 결정지을 변수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시장은 이런 중동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파국의 전조로 여길까요?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 서로 짜고 치는 어떤 약속 대련 정도로 생각을 할까요? 여러 불안정성, 리스크가 있으니까 G7 정상들이 모여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었죠. 단기적으로는 원유 가격과 금값이 요동실 수가 있겠죠. 강달러도 계속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만약에 일회성으로 그친다고 판단을 한다면 증시는 빠르게 안정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양국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확산을 한다면 불확실성은 당연히 커질 겁니다. 중동 정세가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번 주엔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옵니다. 16일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세계 전체, 그리고 국가별, 대륙별, 올해, 그리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관심이고요. 이때 맞춰서 이번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는 IMF 연차 총회가 열리고요. 주요 24개국, G24의 재무장관회의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말에 성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재 중동 정세, 세계 정세, 금융시장, 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어떤 분석, 그리고 전망이 나올 수가 있다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는 중동, 지정학적 갈등 외에 당연히 계속되고 있는 피벗이,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그 후폭풍이 계속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이 석 달치 인플레, 특히 CPI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내려가던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는, 둔화되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금리 인하는 6월이 아니라 7월, 9월로 했으던 3회가 아니라 2회, 아니면 1회, 아니면 금리 인상까지 있을 거야. 이런 우려까지 있는데요. 이런 우려가 판치고 있는 뉴욕 증시에 소방수 역할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기업들의 실적, 어닝 시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최대은행인 JP Morgan 실적이 나왔고요. 이번 주는 벤크웨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의 금융주, 항상 실적, 어닝 시즌은 금융주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근실적 시즌이 시작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좀 유심히 볼 거는 항상 위기의 타이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수식어를 계속 달고 사는 지역은행, 미국의 지역은행과 중소은행의 실적 발표도 이어져서 그게 또 어찌 보면 뉴욕 중시의 어떤 불안함을 가중시킬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강력한 노동시장으로 인해서 견주한 소비도 그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매 판매, 소비 집회인 소매 판매 집회가 15일 월요일에 나옵니다. 그리고 페드, 미국 중앙은행의 경기종합보고서인 베이지북이 17일 수요일에 나오고요. 미국은 금리를 안 내릴 것 같다, 오히려 늦게 내릴 것 같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다른 선진국들, 다른 나라들은 각자 도생의 길을 걸고 있죠. 피벗과 인플레이션 움직임도 제각각일 텐데요. 피벗을 언제 할 거냐가 볼 수 있는 건 인플레 지표입니다. 인플레 지표가 캐나다, 영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캐나다가 16일, 영국의 17일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 사상 첫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어떻게 될까요? 일회성일 거냐, 지속적일 거냐, 파고로 하는 전조냐, 아니면 약속 대련의 어떤 이벤트, 일회성 이벤트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지가 결정될 것 같고요. 이런 지정학적 갈등과 금리나 지연을 시장에서 이번 주에 어떻게 소화할지가 이번 주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좋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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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